내가 풀었다 내가 누나야? 누나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태형이 라이브 가서 봐줘요 좀 제거 보지 말고 단추 하나 더 풀어주십시오 아니 개좋아요 나는 댓글 써있는거 다 읽을거야 욕서도 다 읽을거야 얘기해서 경고 개섹시해요 근데 태형이 뭐 보는사람 많으니까 여러분들 욕합시다 욕듣고싶구나 기회야 ubscribe 사랑해 descon싶어 tariffs 영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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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 때문에 다 쓰면 어떡해 미안해지잖아 아 미친 잠만 나 어떡해 118명 정도 됐는데 안 들어가서 미친다고? 내일 간만에 디오비 보러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? 아 오셔도 되죠 술은 깼니? 술 안 먹었음 아 변희한테 한 거야? 오빠니까 쓰죠 현나님 진짜 자꾸 나가... 야! 가지마! 이거 이제 끝나나 봐요 안녕하세요 XLVU님 이거 1분 30 몇 초 남았대요 저도 엔이온 뱅는 뱅 1분 30 1분 30 나 1, 2, 3, 4 2, 3 2, 3 2, 4 가지 봐요 나도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자꾸 끊겨서 나갔잖아요 와이파이가 안 돼요 어? 진짜요? 고생하셨습니다